양파 이것과 함께 먹었더니 당뇨, 암세포 싹 사라졌다. 식탁 위에 혈관 청소 불안은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전체 알림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에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 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두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메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지입니다. 이 알리네이지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의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네이즈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상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암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확산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에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내려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양하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감기, 독감,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를 방지하는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 계란, 마늘, 브로콜리, 들기름, 등푸른 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셨지요. 꼭 기억하시고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다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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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